오늘 먹어볼 면은 로제 불닭납작당면 구성품 확인해봐 당면은 뭉치지 않게 손으로 잘 떼서 넣어줘 빨간 소스 먼저 넣어주자 소스 넣고 미리 준비해둔 뜨거운 물 부어줘 이제 잘 저어주면 준비 끝 전자레인지 2분 30초면 완성 가루수프는 이제 넣는거야 특이하게 분말수프가 2개 꼭 2개 다 넣어야해 수프 넣고 이제 잘 비벼비벼 면이 진짜 탱글탱글하고 매콤한 불닭향에 벌써부터 침구인다 이대로 먹어도 꿀맛이지만 비장이무기 소시지 넣어줄거야 스트링치즈도 넣어야 더 맛있겠지? 전자레인지 30초 짜잔! 다시 한번 잘 비벼비벼 치즈가 들어가서 확실히 더 고소해졌어 와 진짜 맛있겠다 소시지랑 같이 먹으면 진짜 존맛해 면발이 진짜 쫀득쫀득해 마라탕 이제 사 먹을 필요가 없어 오늘부터 이거 1픽이야 안녕하십니까